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누가 먼저? 너? 너 긴장돼 누가 먼저? 처음에 김현우가 나와 내가 먼저요? 머리를 쓸어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릴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안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건 미련일 뿐 행복 중심던 순간들 행복할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나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제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큰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진대 알게 됐으니 이 두기Books 아 이것이 나의 뜻 아 이것은 echo 너무 감사해 point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빠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넘보다 멀고 정보다는 가까운 널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싫어서 나는 떠나리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떠나리 아끼던 내 자신보다 더 나아 아끼던 내 자신보다 더 나아 아끼던 내 자신보다 더 나아 아끼던 내 자신보다 더 나아